피니쉬 모터 본사 김태형입니다. 오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17년. 이제 주행거리가 5만4천 정도 된다는데 사장님? 네. 5만4천 정도 됐고. 이 차량 지금 흡기에 탄 포인트 3개, 탄 배기 하나, 라파 플러스 원 8개, 고스트 냉각수 2통. 이렇게 해서 오늘 원래 정상가에서 30% DC 행사하는 가격으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굳이 정상가로 세팅값 말씀드리면은 거의 한 160% 이 정도 세팅값 되니까요. 지금 엑셀 띄세요. 빨간불이면. 뒷땡임 없이 계속 밀어줄 거예요.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느끼셨죠 사장님. 계속 밀고 가죠 차가. 그렇게 바뀝니다. 잘못하면 급브레이크가 되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멀리 신어보고 차간거리보고 엑셀 미리미리 뛰세요. 평지나 내리막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급발진하는 느낌으로 차가 계속 밀고 가려는 힘이 세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노멀이에요 에코에요. 지금 에코인데. 에코 노멀로 할 수 있죠. 갑자기 당황스럽네.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에코로 타보세요. 에코로도 먹으니까. 근데 사장님이 나중에 에코하고 노멀을 다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기능을 바꿔놓은 게 익숙치 않나요. 뭐 어떻게 누르면 되는 걸 텐데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딘던데. 나중에 해보세요. 나중에 운전하세요.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죠. 운전해보세요 그냥. 스타트 한번 쭉 해보세요. 절대 휘발유차하고 안 밀립니다. 어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부드러워졌죠. 네 휘발유차 그냥 다 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 잘 나가니까 이제 좀 밝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그냥 사장님 운전하는 습관대로만 운전하면 연비도 분명히 좋아하신다.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지침하셔도 되고요. 추월이 용이해져요. 원래 특히 R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추월하려고 하면 뒤늦게 저 뒤에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이렇게 추월해야 되잖아요. 이젠 바로 해도 돼요. 그런 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상 견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160%, 165% 세팅한 게 된 거예요.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드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가속발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DC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 예약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DC 행사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한번 밟아 보기도 해요. 속도 없어요. 1차선 들어가면서 쭉 한번 밟아 보세요. 가속되는 느낌이 틀릴 거예요. 아 이제 엑셀 뜨셔야 돼. 확실히 느꼈죠? 계속 밀죠? 가솔린같이 훅 나가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장님. 가솔린같이 훅 나가죠? 그니까 전에 경유차에 곰뜨미가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집에 가솔린 차도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장님 바로 하시는구나. 쟤네 3.8도 집에 있는데 그거 밟을 때같이 훅 나가버리네. 놀랬죠 지금 조금. 희한하죠.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한해요. 일단 내가 느끼니까. 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조합장착을 권한한 이유가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험담하거나 비꼬거나 할 때는 돈 벌려고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소비자가 만족도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반품이 저희가 없는 거예요. 반품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효과가 있던 것들을 아 나 이 정도 효과를 하려면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장착과 각자 아까 설명드린 만큼 하는 역할들이 틀린 게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니까 차가 확조해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엑셀 뛰기만 해도 트여나가려는 게 힘이 틀려져요. 쭉 직진 가볼게요. 운전하는 게 즐거워져요. 이걸 하게 되면 차가 가볍게 잘 나가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장거리 운전해도 야 진짜 잘 나간다. 그죠? 사장님 웃음 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 장착하고 타봐야지 하는 걸. RPM도 덜 쓰면서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만간에 또 신제품 하나가 나올 거예요. 신제품 하나 나오면 그런 것도 또 살짝 조금만 하면 또 차가 또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조금씩 보세요. 사장님. 이렇게 저렇게 엑셀 떼 보기도 하고 다 하고 계시네. 그죠? 저기에 뗀는데 언덕에서도 안 떨어지냐 바로. 언덕에서도 바로 안 떨어지죠? 여기서 이따가 내가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볼게요. 쭉 바꿔가다가 제가 저기 언덕이잖아요. 밑에서 엑셀 띄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100% 떼 보세요. 그래도 쭉 탁 올라갑니다. 저 언덕 시작되는 데서 엑셀 떼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떼 볼게요. 아 떼 보세요. 떼 보세요 지금. 전에 같았으면 벌써 속도 훅 떨어져서 샀을 텐데 이 힘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따 내려갈 때 한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떼 보세요. 그럼 여기 속도가 증가되는 게 보일 거예요. 내리막이 이렇게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60km 떼고 저기 밑에 한 1km 지점 내려가서 유턴하고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60km 지점이 여기서 사장님이 순간적으로 좀 밟으면 저기 나무 있는 데부터 60km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엑셀을 띄면 속도 개개기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60km에서 떼는데 70km까지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럼 1km를 엑셀 띈 지점부터 나머지를 그냥 기름 안 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엔진만 구동되는 기름만 쓰는 거지 엑셀 레이터를 받아서 기름을 펌프를 기름을 올려가지고 떼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쌓이게 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운전 습관도 중요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연비 운전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항속 주행이 길어지니까 미리 엑셀 띄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요즘에서 떼어도 저까지 가가지고 좀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스타트 그냥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타트가 진짜 가슬린 차야. 네. 자, 지금 엑셀 띄세요. 55에서 띄었는데 보세요. 조금씩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 갔다 쓰면 뒤에 확 땡기면서 속도가 줄었을 텐데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엑셀 밟을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아직 이슈가 좀 인식하는 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유턴이에요. 1차선 들어가셔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살짝 잡았다 딱 놔보세요. 살짝 잡았다 딱 놔보세요. 더 밟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해보려고 했을 때 뭐냐면 브레이크 딱 잡고 딱 놓쳐나고 확 튀어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운전하게 되면 연비도 좋아지고 자연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유턴에서는 약간 오르막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한번 가속하듯이 한번 좀 밟아봐요. 가속발이 얼마나 좋아져요. 힘이 느끼려면 언덕이니까 아무래도 더 밟아야 나가잖아요. 덜 밟아도 나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반 운전했거든요. 어떠세요. 사장님. 느껴지는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민첩해졌어요. 가솔린 같이. 가솔린 같이 민첩해졌죠. 구품라고. 구품라고. 집에 있는 제네시스 3.8 타는 느낌이 난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2.2야. 그리고 경유예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야겠다. 자 들어가는 길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We'll be right back Way back a year ago Way back a year ago Way back a year ago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With that I need a lot of help How the chapter is Even though I know